오랫동안 기다리고 가면 갈수록 화질을 더해가고 있는 바로 굿게임! 거꾸로 말해요! 사막을 맞으면 골든방에 주는 곡이 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무한도전 내에서의 연인이죠 이분 또 한 번 불러볼까요? 퐁! 춘! 마! 사례방송입니다 얼굴 보고 싶다 일단 봉춘 양과 함께 오늘도 저희 아하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봉춘 양! 첫 번째 주제어는 결혼식과 관련된 세 글자 단어입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세 글자 지난주에 우리 박명수 씨가 골든방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찬스! 박명수 씨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공격하면 반대로 쓰시려고 하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알려주셨군요 좋습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세 글자 스타트! 한 박자 씨고 두 박자 씨고 세 박자 마자 씨고 세 박자 마자 씨고 하나 둘 셋 네! 턱시도 아하 도시턱 아하 사회자 아하 자회사 아하 사진사 아하 주례사 아하 사례주 아하 하객들 아하 들개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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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야 야 원래는 유재수 씨가 틀리고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안 틀리고 잘하니까 제가 틀린 거거든요 깜짝 놀랐죠 제가 잘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로 오세요 바꿔요 저 요즘 실력 굉장히 상상됐어요 뭐라고요 말이나 좀 똑바로 하시고 상상됐습니다 상상더하기라고요? 내가 저 야 나를 이제는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아유 상상더하기에서 진짜 재밌더라 진짜 너 배꼽짝 걸린다니까 진짜 후 괜찮아요 다들 뭐 주력프로그램이 있는거죠 이게 아닌가봐 주력프로가 이거 하난데 하난데 왜 이러냐 하난데 왜 이러냐 이번 주제는 혼수품목 세 글자 단어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씹고 두 박자 씹고 세 박자 맞아 씹고 하나 둘 셋 넷 오디오 아하 오디오 아하 PDP 아하 PDP 아하 DVD 아하 냉장고 아하 고장맹 아하 에어컨 아하 코너에 아하 숟가락 아하 락카순 아하 자동차 아하 젓가락 아하 락가전 아하 피아노 아하 노화비 아하 화장지 아하 지장화 아하 바로 너 아하 널어봐 아하 세탁기 아하 기탁새 아하 사슴피 아하 피슴사 아하 컴퓨터 아하 노트북 아하 북트로 아하 일기장 아하 장기길 아하 밥그릇 아하 반대로 아하 태경환 아하 복ат Voy 아하 흰사 오하 홈쇼핑 아하 홈쇼핑 이렇게 홈쇼핑 어떻게 돼요? 홈쇼핑 어떻게 하고 와 홈쇼핑은 어떻게 홈쇼핑은 어떻게 하고 홈쇼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슴피는 어떻게 안 넘어가 کی 사슴피 fence 사슴피는 왜 나와요? 아니 사슴피는 장인 장모 건강 생각해서 이런 건강 보자싶은. 그렇게 그러고 있죠. 건강 보자싶은. 홈쇼핑해서 사갖고 오자 이거지. 가져오는 걸 해도 홈쇼핑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바로 너도 문장 공개국도 시작도 하는 거야. 바로 너는 뭐예요? 아니 혼술을 해가야 되는데 네가 필요 없으면 되겠어? 가야지. 바로 너 이상해 진짜. 바로 너? 야 이거 봐 이거 봐. 취득 풀이해서 왜 이따위로 해? 안 하고 싶어? 아니 뭐가 잘못된 거야? 너 죽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 다 같이 인정 못하면 내가 방 맞을게. 좋아. 야 홍철이는 인정 못해? 어 너 알았어. 진짜 삐쳤어. 인정 못해. 뭘 인정을 해요? 인정 못하는 거야? 당연하죠. 바로 너가 뭐예요? 아니 주력 푸는 데 왜 이렇게 해? 너 죽는 건 괜찮으면 우리가 죽잖아. 어? 너 스타랑 방송하면 고맙게 생각해.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야 밤에 일하는 데 데려다가 낮에 방송실 해 주니까. 어? 야. 야 정말 못된 개그맨 진짜. 야 정말 못된 개그맨 진짜. 야 정말 못된 개그맨 진짜. 나 인정하네 정국. 나 인정하네 정국. 나 인정하네. 대극에서도 정말 이거 해선을 안 될 못된 개그맨 기가 나왔어. 나 진아야 인정. 밤에 인정하네. 데려다 봐. 아니야 진아야. 진아야. 알았어. 같이 해. 알았어. 동맹하면 되잖아. 나 정국 나 편. 나 진아야 인정.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홈쇼핑. 자 시작. 좋습니다. 앞으로 안 되는 거죠? 홈쇼핑. 앞으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사셨습니다. 열심히. 홈쇼핑.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아겠습니다. 갈아겠습니다. 자 홈쇼부목 다시 시작. 강아지. 지하강. 지하강. 몸만 와. 몸만 와. 1점. 와만몸. 손수관. 권수손. 골프챗. 체프골. 글러브. 브러글. 신발. 신발. 장. 장발신. 아하. 5. 4. 농구대. 농구대. 어떻게 농구대. 혼수품으로 해왔으면 좋겠어. 나는 마당을 큰 집으로. 아니. 거기다 농구대를. 기빈이 어떻게 농구대를 해. 농구대를. 혼수품으로 해와야 돼. 아니 이렇게 다 준비해 오면. 이 중에서 최대한 시간. 혼수로 농구대에 왔어? 말 함부로 하네. 정말 이 밤에 일하는 사람 되나. 혼수없다. 밤에 일하는 사람 더 낮에 일시켜주십니까. 아하. 농구대. 아하. 대구동. 오. 숟가락. 아하. 오. 숟가락. 아하. 숟가락. 봉준형. 마봉준 보고싶다. 네. 마봉준씨가 저희 라디오 프로에서. 네네.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어요. 우와. 박혜진이 아니에요. 정말이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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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봉준형 노래 한 번. 박혜경씨의 안녕. 안녕.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반주 없이는 못하겠습니다. 반주. 반주. 수준 갖다 드려. 그거는. 밥 먹을 때부터 술 반주고. 아하. 죄송합니다. 아하. 내가 줄이 없게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시작.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나 안 되겠어. 나 봉준이 보고 싶나 봐. 야야. 나 얼굴 보고 올 거야. 정말 보고 싶나 봐. 잠깐만 좀 볼래. 반하 씨. 안 보이네. 내가 지금 있잖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이고 참 나. 아니 지난주까지 내가 봤을 때. 왜 그래. 보려면 내가 봐야지. 하하 씨. 아니 왜 저. 잠깐만. 중단아 너도 봐라. 혀준 가만 봐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쌍박. 쌍박 오케이.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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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춘 양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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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오랜만이시다. 쌍박.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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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오셨다 오셨어. 전도 씨 1박. 제가 1박. 박명수 씨가 1박입니다. 와 와 와 과거. 고름분포 고름분포. 자리 배치. 딱 좋네, 지금 딱 좋네. 최고 MC입니다. 형도 정도 한 마디 하세요. 선물 하나 드려놨어요. 이쪽이요. 이쪽입니다. 야, 재밌다. 야, 배경. 봉춘양도 저희 무한도전. 퀴즈 달인 같이 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말해요. 봉춘양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 이번에 끼워서. 해 봐야 돼, 해 봐야 돼. 봉춘양, 같이 한 게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봉춘양도 박 때려야죠. 이 장 안에서. 우리 박 치는 소년이 말이죠. 냉정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박치는 소년 만약에 봉춘 양하고 게임에서 봉춘 양이 걸리면 박으로 때리시는 거죠. 그거 보세요. 저분은 표정이 변화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있잖아. 나 봉춘은 내가 내 뒤로 보게 반대로 가있게. 아 좋습니다. 봉춘 양 정준화시 다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꾸로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주제가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 주제 없이 세 글자 단어입니다. 자신 있나 봐. 거의 봉춘 양 박을 맡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 있나 봐. 좋아요. 한 박자 신어 두 박자 신어 세 박자 맞아 신어 하나 둘 셋 넷 꼬리발 아하 달리옥 립싱크 아하 크식잎 삿대질 아하 질대산 꽃무리 아하 리무꽃 아하 타조풀 아하 발조타 아하 물갈치 아하 퀴겅 물 물갈치 아하 퀴겅 물 퀴겅 물 퀴겅 물 Ut publicity 발병하신다 퀴겅 뭉한 아아 이거 진짜 따였어요. 진짜 따였어요? 저 진짜 따는 거에요? 주몽놔 마증복놔 삐졌다 삐졌다 춘봉 씨? 야 이거 진짜 아파요 옛날에 명성 피하거든요 아니 왜? 준하 형은 말을 똑바로 해줬어야지 물갈퀴! 물갈퀴! 이거 뭐야? 물갈퀴 왜? 물갈퀴 이러면 물갈퀴 이렇게 해야지 물갈퀴! 어떻게 여자한테 지금 춘봉 양이 조금 아 이건 조금 같이 어울려 보려고요 솔직히 제가 막내잖아 웃긴다 다 같이 보내자고 하더니 아니 다 같이 보내자고 하더니 봉춘 양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봉춘 양! 어떻게 마음이 아파 나도 안 괜찮아서 어쩔 수 없어 해야지 춘봉 양 사실 이거 공격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한 경기 더 하실래요? 한 경기 더 하실래요? 이제는 반대로 있잖아 반대로 우리 봉춘 양도 조금 자존심이 상하신거죠? 봉춘 양! 이번에 걸리면 제가 흑기사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이야 오 알았어! 봉춘 양! 너무 알았어요 이제 봉춘적으로 우리들하고 제가 이 반대로를 마봉춘 씩 쓰는 겁니까? 반대로 써야죠 제 다음이 정준하 씨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명수 형을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야 반대로로 그렇죠 반대로로 이쪽으로 공격을 하네 아니 왜 날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봐요 나면요 라디오 할 때 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봉춘 양 주제 해주세요 네 이번 주제는 신부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 세 글자 단어입니다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치고 두 박자 치고 세 박자 맞으시고 알았으세요 네 사랑해 아하 좋겠다 야 알았어 알았어 시작 해랑 사 아하 벌써 자 아하 잤어 봉 아하 좋았어 아하 어앉 아하 최고야 아하 야구체 아하 좋아해 해야죠 아하 베이비 아하 비베 아하 밥 먹자 아하 자먹밥 아하 귀여워 아하 아 왜 자꾸 그래 웃긴다 어엉 이 아하 알러브유 아하 뷰럴 아하 냉새 아하 해세냉 아하 팝뿌리 아하 팝뿌리? 검은머리 팝뿌리 팝뿌리 아하 립 파 아하 와루이 내 사랑 아하 랑사네 닮았어 반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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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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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 어따! 이거 못 넘겨, 이걸! 여, 모봉준! 저거 어딜 쳐다봐요, 모봉준 형님의 대전이에요 저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저도 3박, 우리 박명수 저도 3박입니다 간만에 3박 대 3박 대결 한 번 해요 박명수 씨 예 오랜만에 3박 대 3박인데 저희 둘이 한 번 대결해 볼까요? 우와, 멋있지 남자 대 남자! 남자 대 남자! 4박! 3개의 MC 대 조만간 MC 네가 언제까지만 그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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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대 남자 마지막 3박 대 3박이기 때문에 마지막 핀박을 놓고 저희들 중에 걸리는 사람이 오늘의 골든바이 와우 박명수 파이팅! 박명수 파이팅! 박명수 파이팅! 박명수 파이팅! 박명수 파이팅! 나는 야퀴즈의 왕자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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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 형, 마지막 주제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네 네, 이번에는 주제 없이 4글자 단어입니다 주제 없이 4글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재석 유재석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씨 아스톱 슈퍼스타 아하 타스퍼쇼 아하 도돌이 아하 교위돌로 아하 후말리아 아하 아리발성 아하 스승의 날 아하 반대로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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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아하하하 반대로 아하하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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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승수 아하 어버이랄 아하 나리보 아하 과태말라 아하 왔다 갔다 과태말라 라발데가 아하 천단기술 아하 불기단첨 아하 밀랄인형 아하 형인 남들 아하 우주피엠 아하 행비주 아하 수미마생 아하 수미마생 아하 수미마생 아하 이거 돼요? 수미마생이 왜 나왔어, 수미마생이 수미마생 돼요, 수미마생 수미마생, 수미마생 생맘 있어 곤디찌와 맞지? 니군 오하이오 오이 수미 하오 마그네슘 수미마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금차 맞으세요, 새로 룸미류알 5, 4, 3 하우아유 하우아유 유아 하우아하 파이 땡큐 파이 땡큐 파이 땡큐 5, 4, 3 아하 앤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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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드렉 맞아요 맞잖아요 우즈라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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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2, 3 이라쥬 이라쥬 이라쥬가 뭐야? 이라쥬 섬싱 드링크 섬싱 드링크 섬싱 드링크 섬싱 드링크 섬싱 드링크 링드 싱섬 섬 우아쥬 습섬 너무 죽었어 우즈라잌 섬싱 드링크 오 프랭클린 아하 아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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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걸렸지?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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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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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지켜라 과연 요재석씨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어 어느 선 어느 색깔의 선을 자리나에 따라서 아우봉맨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이제 뱉으시죠 준비 시작해시죠 1분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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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해야돼 신중해야돼 풍선은 개야도 부풀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울대 선을 잘라서 실패했거든요 평소에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빨간색 좋아하죠 그렇죠 빨간색 좋아 어 머리 닿았어 머리 닿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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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신색은 신색은 위험한 선이 아니야 신색은 위험한 선이 아니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지난주 빨간색이었잖아 지난주 빨간색이었잖아 지난주 빨간색이었잖아 지난주 빨간색이었어 야 풍선 풍선 컵니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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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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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거 안 그래 놔 가운데 가운데 아니 지난주 빨간색이었으니까 이쪽으로 빨간색이 아니지 15, 15, 14, 14 11 12 10. 10. 6. 야, 야, 야. 안 돼, 안 돼. 1. 2. 4. 4. 5. 5. 5. 6.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